우리 이제 깜짝콩이가 내 운동 끝나면 이제 거실에 새벽 기도하러 가는 나를 따라오려고 침대 속에서 잠자다가 내가 일어나서 이제 체조하고 아침 체조하고 이제 기도하러 내려가면 따라가려고 이렇게 매번 다다다한 침대 속에서 잠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운동 다 끝날 때까지 체조 좀 하고 목운동도 하고 이거 운동 끝나면 이제 따라가려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절대 기도 중에는 설교문 쓰거나 기도 중에는 절대 내 무릎이 올라오질 않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우리 깜짝콩이에요. 깜짝콩아 뭐 하는 거예요. 깜짝콩이 날 봐요. 아유 얌전하게 기다려요. 아유 귀여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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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